자... 기기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어? 이걸 참아야돼? 케이슬더스인지 뭔게 될지... 알았어 2번 배팅하시든지... 아 근데 미션이 있네. 망했네. 아니야 우리 대단원 승률픽이야. 우리 대단원... 오늘 해명해야 할 일이 왜 이리 많으신거죠? 각전세력과 야합회 역배로 뒷돈받고 마이크 핵쓰고 지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과하세요. 해명하세요. 싫어. 안해. 검무... 해명인... 검무 이번에 엄청 쎄졌잖아. 똥문성 써야돼? 진짜 똥문성은... 카드도 아닌거 같다. 근데 엘리트는 잡아야될거 아냐. 엘리트 피하는 길이 있는것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검은색을 희망하옹 Gen. 4뿌 για 5뿌만 4뿌만 5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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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위기다 사망각 날카롭다 진짜 오 일단 대단원 각이구요 전무속만 넘게 역시 대단원 갓당 여기서 사망하면 중사장은 또 작전세력과 야합하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처신 잘하라고 여윽시 대단원 똥중 똥중 전문성 아 동숭동문성 동숭동문성 킹예 킹단원 동숭동문성 육강령 잡을 수 있어? 육강령이면 대단원 몇대 때려야 돼? 럴럴럴럴럴 육강령 선생님 똥이라고 하신 전문성이 대단원을 완성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럴럴 그것이 똥이니까 좋 ri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장 못 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모른다긴 한데. 경솔한 배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배율은 못 참지. 3실. 3실. 아직은 모르는 거라. 배팅 역배 할 만하지. 고거는. 고거는. 2장 변화. 아 제발. 전반 딱 나오는 거죠. 앗. 곱창 좋아. 너무 잘 나왔다. 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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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당신의 추억입니다 형상을 넣을까 흐릿함을 넣을까 둘 다 넣지 말까 형상이면 흐릿함이 필요 없지 부적 안심의 포인트 카카로 대체되었다 불만 있어요? 첨탑으로 와라 이래서 죽어라 포인트 모아봐야 소용없어 그 모은거 다 날리고 외딴 투수가 카카하는데 쓰잖아 아니 좋은거 아냐? 제일 제일 포인트 그 알뜰하게 쓰는 방법 아냐 카카 구매하기 당신의 포인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건전한 포인트 소비생활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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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managing 히 사마아 아 잠깐만 대다논 뺏긴다 나 기다림 제발 퓨 흠... 다들 얼마 잃었냐고 하는데 오늘 순수입이 2만입니까? 뭐야? 내일이 만더 따면 8만이고 모렛 따면 10만이니까 그때 카타나 할까? 기만이었고 성배... 아 포인트 벌면... 기만 해야지 기만이 제일 포인트 잘 쓰는 법 아님? 편돌이죠 이거는?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겠다 4마리도 되네 여기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잡을까? 엘사 엘리트 4마리라는데 아 여기로 가자 여기 하나 씌우고 원, 투, 쓰리, 포 베나논의 막이 내린다 베나논의 막이 내린다 베나논의 막이 내린다 뭐야 아직 역배 있어? 역시 역배는 가슴으로 하는거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역배들 역배들 역믈리엔 역배가 정배를 만든다 구상 살까? 제거할까? 구상이 낫겠지 에메시스 나올 수도 있고 시청자 선생님들 정신 차리세요 저거 서른다섯 배가 아니라 영배에요 역배가 아니라 영배라구요 역배가 아니라 영배겠지 아니 여기 걸면 서른다섯 배를 준다니까 글쎄 적혀있잖아 저기 영배 똥문성 되게 오랜만에 쓴다 그리고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써도 써도 똥이다 구제가 안된다 숫돌 속포 들고 갈까? 아니야 뭐 지금 뭐 들고 갈 거 없잖아 바까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 고개 한 장 더 필요하고 근전 나오면 넣을 거고 전략가도 넣을 거고 전략가가 나오긴 할까 심각한 역배 중독 현상입니다 큰 어림도 없지 이만에 서른다섯 배 심각한 수준의 역배 중독입니다 웃기지 마라 너 정배지 베팅으로 증명해라 복제 포션 누가 역배로 거짓말 썼어 역배로 분들께 알립니다 현재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한강 수호는 3도지만 가다가 얼어 죽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죽 실수했다 아 이거 은근히 돌릴때 조심해야되네 아 이거 은근히 돌릴때 조심해야되네 아 이거 은근히 돌릴때 조심해야되네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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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표창 조지 킹게르 갔어 500골드 꺼 그래도 역배가 있어서 정배가 돈을 버는게 아닐까 모두가 정배를 하면 돈은 누가 벌어 역배가 안전 놀이터를 만든다 아카베코 아카베코 카카오 중과로가 실수로 옆배 승리를 누르는 그 날반을 저거 가능성 있어 정말 가능성 있다 신고 불안전 놀이터 위험놀이터 그러면 그날은 폭동 일어나는거야 처신 잘하라구 처신 잘하라구 아 지금 돌리고 있는게 돌려야되서 돌리는게 아니라 일단 덱 잘 돌아가는지 확인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없구만 동문성을 써야되니까 좀 헷갈린다 역배에 성공하는것보다 실수로 역배에 눌러줄 확률이 더 높겠다 역배팀 역배팀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전문성 개스랭이 아니야 전문성 왜 쓰는지 전문성 왜 쓰는지 방어를 왜 하죠 이해가 안되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사막의 방어 외환 세력사시고 있는데 뭐야 이거 제발 제발 5,100 제발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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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어이C 앗 중차장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해놓고 호킹이 가서 뒤지면 이게 당신의 팔다리입니다 보여줄거야 앗 앗 가 드디어 완전해졌다 완전체 사일런트 완전체 사일런트 지상 최강의 지상 최강의 헌트리스 지상 최강의 연골 손실 연골 손실 펭이 정밀 정밀 도와 정밀 사항이다 정밀 아니 자기가 글쎄 불같이 미래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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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약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어가 왜 필요하지? 맞다. 퍼펙트는 암만 봐도 힘들 것 같은데 아예 안되진 않겠지만 돈 놓고 돈 먹기 3% 거저먹을 기회 포인트를 넣으면 3%를 둔대 이자가 달달한데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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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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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탄성플라스크가 꼴보기 싫구만 어쩌겠어 탄플도 먹고 살아야지 퍼펙트가 안되지 않나? 안 돼 안살려줘 돌아가 탄성플라스크가 잘 지켜보는 거 심장 허접쇠 허접쇠 쇠 님들 케이스를 넣었으면은 번역을 해야될거 아냐 심장 허접쇠을 영어로 번역하면 왜 뭐지 늑 포리니더 허접쇠 포리니더 이걸 굳이 퍼펙트 하겠다고 이러고 있네 그냥 잡고 끝내지 난 그래도 허접한테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 12시 카드 몇 분째 계속 내는데 밧줄이 안타요 버그 좀 맞게 밧줄이 없네 아씨 아예 플래스크를 왜 던져 밧줄 사일런트가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 아냐 이게 당신의 밧줄입니다 승리 점수는 과연 일트 1점당 10원 뭐라구요 옆배가 아니라 0배였다구요 3700점 오예 KSTS에 배딩하세요 50포인트 걸어서 51포인트 어제 역배로 3만에서 15만간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건 정배지 이사람들아 아니야 그들은 존재해야만 한다 다크나이트 같은 역배들 잘 먹고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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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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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60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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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메스 하사일 임사선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